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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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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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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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찬성, 주님은 나는 용세, 주님은 나의 소감. 주님은 나의 찬성, 주님은 나는 용세, 주님은 나의 소감. 나의 힘이 되신 여야. 나의 힘이 되신 여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은 나의 찬성, 주님은 나의 소감. 나의 찬성, 주님은 나의 찬성, 주님은 나의 찬성, 주님은 나의 찬성. 나의 찬성, 주님은 나의 찬성, 주님은 나의 찬성. 주님은 나의 찬성. 나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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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찬성. 내 이름이 주신 우리에게 마음이 생기고 나의 영광과의 힘이 되신 너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을 따랐던 그의 삶을 사람이 느려와서 사람을 따랐던 우리의 연락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왕계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하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3월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번 학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만남의 행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환경과 문화를 만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올리브 자녀들로 인해 일반의 학교와 학원이 하나님 나라 되게 주시옵소서. 학교마다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알려주시고 기도를 일보이 상시화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정들마다 회복되며 상가마다 회복마다 상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민을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자녀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대원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원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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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에 성동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했다가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했다가 마음의 상처만 회복되게 하여 주여 없어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여 없어서 주님 이름으로 기가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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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θ confronting PD Sü 요 여린 성동을 、 아멘 우리의 사라지니, 축하드리리, 내 와에 사랑해 격려지옵소. 주와의 친구들, 우리의 성과의 복지판 아래주시옵소. 그대 가운데 속야를 지키지옵소. 나머지, 그를 믿는 것까지 오소시옵소. 막고한 신하라님, 내 와사람이, 우리의 삶을 기록하여 주시옵소. 사랑해 하나님